안녕하세요 김줄수에요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자 밥은 먹고 왔고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해가 중천에 걸려있는데 이때 작업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굴삭기를 하루 더 빌려야 돼요 유공관 위에 쇠석을 한번 깔았고 그 위에도 부직포를 한번 더 덮어줬습니다 자 굴삭기가 남은 쇠석을 한번 더 유공관 위에 덮을 때 저희는 가물치어못의 윗단으로 올라가 봅니다 와 이거 뭐 알 수 없는 나무랑 풀들의 천지죠 여기 있는게 무슨 나무인지 수종조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침엽수랑 쌀이나무 같은게 있구요 이건 생태기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멜럼빵이 톱으로 썰어봅니다 이거 하나 뱄는데 10초가 걸리네요 여기 윗단에 부지만 천평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언제 장난감으로 베고 있죠 이쪽 부분에는 대체로 쌀이나무, 산초나무, 그리고 소나무와 잔나무 아까시와 자작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려면 빛도 잘 들어야 되고 토양도 좋아야 되고 통풍도 잘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나무까지만 무성하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목대가 굵은 이 나무에는 꽃매미가 붙어있네요 우와 저 뒤쪽에는 멧돼지가 파놓은 굴도 있고요 제가 나무에 수종을 조사하고 있을 때에도 굴 삭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쪽은 바뀐 게 없는데 아래쪽엔 작업이 거의 다 끝났죠 유공관은 진작에 끝이 났고 마사토를 넓게 펴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위쪽도 장비로 끌어버리고 싶은데 원래 연못의 주변에는 굵은 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마사토를 총 3차 그러니까 75톤을 뿌렸습니다 이제 겨울 동안에는 여기를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서 진짜 멋진 생태정원을 만들어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치했던 유공관도 확실하게 숨겨졌죠 굴 삭기가 나머지를 하는 동안에 저는 어디를 잠깐 갔다 와야 됩니다 바로 이곳에 나무를 심기 전에 토양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존의 땅을 몇 주먹 정도 퍼다가 잠시 후에 방문할 그곳으로 가져다 주면 됩니다 어딜까요? 자, 흙도 다 퍼고 가자 오늘 방문한 곳은 홍천에 위치한 친환경 농업 종합 분석 센터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져간 토양을 제출하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보통 2, 3주 대회로 토양의 성분을 검출해서 토양의 pH와 유기물 또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전기 전도도까지 확인을 해서 보내줍니다 죽이죠? 그러면 그 보고서에 맞춰서 토양을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여기 있는 나무들도 하나같이 다 장난이 아니네요 오우 자그마한 연못도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가물치혼못으로 돌아오니 굴삭기로 기사님은 땅에 있는 큰 돌을 골라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는 돌이 너무 많아서 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돌이 이렇게나 많으면 삽질을 하는 건 고사하고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뿌리를 뻗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참 할 거 많죠? 와... 아침 5시에 출발해서 해가 반대편에 걸려있는 걸 보고 시작했는데 벌써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돌고르기 작업 헉 와... 계속 나오죠 아, 이전편에서 유공관을 설치할 때 부직포와 쇠석이 순서가 다소 바뀐 건 쇠석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비를 놀릴 수도 없고 굴삭기를 하루 더 빌릴 수도 없고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유두리 있게 했던 겁니다 자... 굴삭기가 작업을 하는 동안 저희도 예초를 어느 정도 했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는 것 같은데 와... 나무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제대로 자라는 나무도 없이 이상한 나무들만 가득한 거죠 와... 이거 하나 있네요 그리고 좌측에 소나무 한 그루와 우측에 도토리나무 한 그루 나머지는 가시가 있거나 성장이 빠르거나 죽은 가지가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해야 하는 나무들입니다 안 그러면 나무를 심어도 자라질 못해요 연못을 만들 때는 7시 8시까지 해가 떠 있었는데 지금은 해가 많이 짧아져서 4시만 대도 석양이 집니다 와... 이제 슬슬 정리하고 퇴근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연못 주변에 가득했던 돌도 어느 정도 걸러냈고 이제는 이 흙들을 개선해서 일명 지력을 높이는 작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와... 지력을 높이는 작업에는 보통 퇴비나 유박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는데 저는 동물들을 키울 거니까 화학비료나 유박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갈 겁니다 와... 이쪽만 500평 저 위쪽은 1000평 그리고 집을 짓고 있는 곳이 500평 정도 되는데 와... 이걸 나무를 펴꾸루를 심어야 될까요? 와... 그 와중에 연못은 진짜 멋있죠 와... 그 와중에 연못은 저 장갑 뭐야 오늘도 크게 한 건 없는데 해가 졌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큰 문제였던 물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남은 건 땅만 만들면 됩니다 차츰차츰 하다보면 언젠간 완성이 되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굴삭기는 끝인 줄 알았는데 아예 트랙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연못에 장비만 3대에요 그리고 청춘이 흡입 Ở 그랬는데 그리인지 책을 스터 travelled 배고기 바다 그때 흡입 유리